너 안 먹은다고 있잖아, 아빠가 이거 띄워줄게 너 안 먹은다고 있잖아, 아까 다녀 개꽃도 데리고 안 먹은다고 있잖아, 선생님 제구 다녀온다 왜 나 아름다운 15 암베! 다음 시간은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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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기 한 번만 내줬 좀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그럼 입에 깡쳐서 말도 못하네. 욕심이 이렇게 많아가지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